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신년사를 발표하죠. 신년사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산말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 각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도큐먼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첫 조핑턴 포스트로 각 나라 정상들의 신년사를 한번 분석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바이든 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신년사는 정말 짧았어요. 그야말로 인산말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바이든이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바이든의 크리스마스 스피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모든 인류에게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하라 말한다 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너무 화나있고 잔인하고 편파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웃으로 보기 전에 적으로 봅니다. 같은 미국인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으로 봅니다. 우리는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의 핵심은 서로를 민주당 공화당 빨간팀 파란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미국인 존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같은 인간으로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당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호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정말 심해져서 뉴욕타임즈의 10월 18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이데올로기 분열은 정치를 넘어서 개인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 정도가 정치 때문에 가족관계나 우정에 금이 갔다고 답변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만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내가 말을 꺼내면 상대편이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하고 낙인을 찍고 난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토론이라는 근본적인 장치가 무너져가지고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되겠죠. 아까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조금 이어가 보면 63세의 블리스데일은 공화당 지지자 출신의 민주당원이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매형 처남 등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고함을 지른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연락을 끊었어요. 일리노이 출신의 리차드 와이트는 민주당 집안 출신의 공화당 지지자다. 그는 최근에 정치가 아버지와 자기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화와 토론을 되찾아야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스피치에서 문제점을 짚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서방의 강대국의 리더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려고 하면 일단 푸틴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은 푸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영토인 러시아 연방의 새 지역에 우리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러시아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 모국의 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빚진 신성한 의미다.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 우리 편에 있다. 제가 작년 3월에 올린 영상에 보면 푸틴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을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한뿌리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역사를 같이한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제재 전면전이 우리를 상대로 선포되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이들은 우리의 공업, 금융 그리고 운송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로 서구 미디어를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일이죠. 처음에 많은 서양 국가들이 러시아를 금융 제재 또는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러시아의 경제가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내수 경제는 그렇게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의 업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중요한 분야에서 우리의 주권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조치들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리의 이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이 세계를 멀티폴랄 월드 오더, 즉 다극화적인 세계 질서를 가지려 오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멀티폴랄 월드라는 것은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바이폴라 월드, 즉 두 개의 축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축이 자유 진영을 이끌고 소련이라는 축이 공산 진영을 이끄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슈퍼파워의 시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담을 하는 유니폴라 월드에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멀티폴라 월드 여러 개의 힘의 축에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푸틴은 이 전쟁의 정당화를 세상에 하나의 주인이나 또는 하나의 주도국이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주도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귀감 또는 모델로서 러시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멀티폴라 월드는 세계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세 관련 저널리스트가 쓴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미국 후의 세계 같은 책들은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멀티폴라 월드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자산을 사놓고 그 자산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중국이 WTO 멤버에 등극하는 등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 질서에 더 많은 나라가 조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여파로 세계무역과 디지털 정보 교환을 통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빨라지면서 세상이 하나로 묶여가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들이 국방 비용을 낮추고 다른 나라의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또는 식량 공급에 의존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극도의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안정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글로발리제이션이.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구역 마찰 등을 일으키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성향의 지도자들이 등극을 하면서 우리는 슬로발리제이션 아니면 디글로발리제이션의 시대에 왔다라고 분석을 해요. 슬로발리제이션은 글로발리제이션이 슬로우하게 진행된다는 거겠죠. 느리게 이제 진행되거나 아니면 디글로발리제이션 아 이제 난 못 믿겠으니까 우리나라가 알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세계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투자자들은 자산가치 증식에 의한 쉬운 돈을 더 이상 쫓을 수 없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 뼈저리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쉬운 돈을 쫓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리슈어링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거나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회사의 자본을 배정해야 한다. 멀티폴라 사회에서 이것을 이뤄내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식,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경쟁력 있는 국가를 판단하는 방식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멀티폴라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글로발리제이션을 리드했던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정권대에 빚었던 무역 충돌일 겁니다. 그때부터 좀 흔들흔들한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우주로켓 발사 펜초 13호, 14호, 15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중국 우주정거장 완성, 항공모함 푸지앤호 완성된 것, 그리고 첫 중국산 대형 여객기인 C-919의 성공적인 비행, 이렇게 중국이 많은 공업적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항공 분야의 우세를 가지고 국가의 성패를 판단한다는 이 기준 자체도 냉전 시대의 약간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단결히 그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14억 중국인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일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업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양안에 우리 국민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해 중국 민족의 장기적 번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만이 어느 정도로 중국 본토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잘 아시듯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만약 공격에 성공을 한다면 중국도 그것을 참고해서 대만을 공습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서구 언론과 정치권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은 세계에서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중국과 서구가 서로 간에 계속 평행 라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중국은 유니티를 중요시하고 서구권은 디버시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로 모여 있을 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토론이 가능할 때 가장 좋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사고방식 차이가 이 연설문의 기조에서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를 태평성대라고 정의를 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시대를 대체로 좋지 않은 시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서양의 역사책을 읽으면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우던 시대나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처럼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이 다 자주성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던 시대를 갖다가 훨씬 더 황금기로 보기 때문에 유니티를 중요시하냐, 다이버시를 중요시하냐라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 두 문명 사이에 이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러시아 리더와 중국 리더의 신년사를 읽어보면 해업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만과 중국은 한 가족이다, 한 민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러시아가 주장하는 역사적 영토 같은 단어들이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다 정치적으로 한 국가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일레덴티즘이라고 부르죠. 이 표현은 옛날에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땅이 아닌 곳을 이탈리아 이레덴타라고 부르던 거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덴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수복되지 않은 이탈리아 이레덴타는 아직 수복하지 못한 이탈리아의 땅이라는 거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죠. 1차 대전은 왜 났는가? 전쟁은 왜 나는가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둘 다 이레덴티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유럽인들한테 우리 역사적 땅이다라는 표현이나 우리 같은 민족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연설을 보면 세계관의 골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크롱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역시 프랑스는 철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의 긴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떤 세대는 저항의 세대였고 어떤 세대는 재건의 세대였으며 또 어떤 세대는 우리가 정복한 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세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거친 시대의 새로운 챕터를 마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국가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 보건시스템, 교통시스템, 영토 그리고 산업들을 전부 다 재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렐라운스 프랑스가 다시 한번 쏘아올린다라는 약 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정도의 돈을 정부에서 풀어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을 리뉴얼하겠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제가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에 가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프랑스 렐라운스에는 크게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환경, 미래기술 투자, 국가 단결력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환경에 300억 유로가 투자가 된대요. 그래서 친환경 기술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 제로카본을 이룬다. 그 다음에 미래기술 투자 특히 녹색기술, R&D,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두 번째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단결력 사회약자와 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 건강 시스템 개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은 분배를 조금 미뤄야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0세였던 은퇴 나이를 65세까지 연장시키는 2년에서 5년 사이는 일을 더해라 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르몽드지의 12월 6일 기사를 보면 프랑스 연금 수령 나이 수정안에 대한 여러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은 부를 분배할 때가 아니라 경쟁력을 위해서 재건을 할 때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전에 조핑턴 포스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유럽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고 힘을 갖춰야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어떤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마크롱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있기에 우리는 더 강하게 더 빨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저항정선을 만들고 우리의 산업에 재투자하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과업에 대해 대륙 전체가 같이 솔루션을 찾아다 갔습니다. 프랑스의 독립성이란 유럽에서 그 연장성과 보완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국을 꿈꾸는 나라가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또 스스로를 왕국이라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평화와 자유, 풍요와 단결, 법과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대륙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유럽이 더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수상인 올라프 숄츠와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했어요. 올라프 숄츠도 역시 국제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가 100억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춰 합창을 할 때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서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와 미국만이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100억의 인구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창을 해야만 즉 EU 27개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는 내용은 마크롱 대통령의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고 두 국가의 리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EU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2023년에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한 유럽입니다. 자유, 법치, 그리고 민주라는 가치를 따르는 하나의 유럽 그리고 그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U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쭉 읽다 보면 1996년에 인기를 끌었다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안 됐잖아 라고 얘기했던 책이 떠올라요. Samuel Huntington이라는 사람이 쓴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1990년대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최강 국가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채택하면 세계의 분쟁이라든지 전쟁이란 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Huntington이 여기다 찬물을 쫙 끼얹죠. 서구권, 러시아로 대표되는 그리스 정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가치관과 문화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와 독립적인 기술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Huntington이 그린 지도와 대조해보면 어떻게 저기다가 선을 그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지만 결국 오늘날 Huntington이 예견한 것처럼 이 Redentism과 Unity를 추구하는 나라들 그리고 Diversity와 현실적으로 지금의 국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숄츠처럼 말하는 나라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이해 충돌 또는 가치관의 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년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Financial Times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역학이 공존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세계 뉴스를 쭉 읽어보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